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취재한 기자가 영상으로 녹음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이게 잘 들리지도 않는데 이걸 XX 그리고 바이든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을 폄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라고 자막을 달고 보도를 해서 이게 이제 일파 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상이 보도되기 전에 바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내용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처음에 했던 기자척 즉 이 내용을 찍은 방송사척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유착됐고 둘이서 내통하고 있었다. 그래서 짜고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mbc가 이 풀기자단에 들어가 있었고 풀기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촬영을 해가지고 대표 기자 워낙 많기 때문에 대표 몇 명만 들어가서 찍어가지고 전체 나눠주는데 자 그 mbc 기자가 이 풀기자단으로 들어갔었다 하는 점입니다. 자 이걸 다시 현지에 수행했던 기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은 더욱더 mbc 쪽에 의심이 가는 정황이 지금 속속 들어오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시간으로 22일 오전 9시 새벽 5시입니다. 한국시간으로 뉴욕에서 시작된 한 국제회의를 마치고 퇴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송사 풀기자 풀카메라 기자가 촬영한 영상에 담겼는데 자 이때 방송사 기자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mbc하고 그리고 ktv 기자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촬영하는 기자는 mbc 박모 기자 그전까지는 영상 국장을 했던 국장을 했던 사람이 따라가지고 지금 mbc 박모 기자와 ktv 카메라 기자 그리고 다른 이 취재기자 이런 식으로 한 몇 사람 세 사람 정도가 따라가서 전체로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자 여기에 문제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mbc 카메라에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mbc 카메라에만 자 그래서 딴 사람들은 여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리고 다른 취재기자는 아예 거기에 동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이렇게 풀 기자가 찍어서 방송국으로 보내주면 그걸 확인해가지고 취재기자나 또는 다른 기자가 확인해가지고 그때서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때서 기사를 쓰는데 그 기사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엠바고 시간입니다. 자 오전 9시 38분 여기 엠바고 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38분 전에는 이 기사를 쓰시면 안되고 us라 했는데 그런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 xx나 하나 또 바이든이라고 알려진 이 발언이 있는 것도 몰랐다. 다른 기자들은. 그러니까 보통 그 발언은 대변인이나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이런 오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알려주면 그 기사를 쓰고 화면은 그걸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mbc 촬영기자가 이 취재를 녹음을 한 이 상황을 mbc 기자도 몰랐다. 취재기자도. 보통 이제 이 기사가 송출되는 과정은 취재기자가 기사를 쓰고 촬영기자가 찍은 그림 가지고 동시에 송출을 하면은 원래 취재기자가 쓴 그 기사를 중심으로 밑에 그림을 깔아가지고 촬영기자가 찍은 그림을 깔아가지고 송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mbc 기자가 찍고 난 뒤에 mbc 취재기자에게 이런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알렸다고 어제 mbc 제3노조가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촬영기자가 찍었는데 거기에 뭐 이런 이런 소리가 들린다 라고 했고 그걸 mbc 기자가 듣고 본사에 알려주면서 그림을 송출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각 방송사에 다 보냅니다. 북내 방송사 열 몇 군데 전부 다 똑같이 보냅니다. 왜 풀기자단이라 하는 것은 대표로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송 기자 그림을 받은 쪽에서도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들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뉴욕에는 함께 갔던 기자단이 있는데 그 기자단에서 그 화면 안에 이상한 글이 있다 하는 게 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나 바이든을 비하했다는 용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들어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불명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7시 40분쯤 오전에 7시 40분쯤 뉴욕 현지에 있는 순방치대단 일부 기자 사이에서 대통령 발언 중에 바이든 대통령을 조롱하는 용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발려서 어떻게 하나로 들린다는 쪽 또 영상에 자범이 많아서 단어가 명확하게 식별 되지 않는다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XX 이 이야기들은 지금 얻어적으로 이걸 만든 사람들이 퍼뜨린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문제는 여기가 맨 처음에 오로지 MBC 카메라에만 이게 잡혀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잡혀있는 것을 다른 방송사에 다 나눠줬다. 그리고 MBC 방송이 나가기 전에 박홍건이가 먼저 이걸 터뜨렸다. 그리고 박홍건이가 터뜨리기 전에는 또 인터넷에서 이 글자가 이 영상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누굴까 여기에 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홍건은 나는 그 인터넷을 봤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작을 했다면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방송사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직통하지 않고 인터넷 공간에 영상이나 글을 올려놓고 그걸 보고 우리 했다. 또 방송사도 우리도 그걸 보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세탁을 하거나 또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만들어낸 공간이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드는 겁니다. 그런데 9시 33분쯤에 민주당의 박홍건이가 당회에서 관련 내용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맨 처음에 언급한 사람은 바로 박홍건입니다. 풀 최종분의 영상 최종분의 언론에 배포돼서 엠바고가 해제된 시점 즉 그 안에 들어있는 영상이든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나서 행사했던 이 내용을 시도해도 괜찮다라고 쭉 설명을 해주고 엠바고가 해제된 시점이 9시 39분입니다. 그러니까 박홍건이가 보도할 수 있는 시점보다 6분 빨리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전 9시쯤 박홍건이가 발언하기 전에 오전 9시쯤에는 우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바이든을 모욕하는 발언이 우리 지대단 영상에 잡혔다고 한다. 상상도 못할 워딩이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 작성자는 오전 9시 18분 댓글에서 자기가 쓴 글의 댓글에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일단 MBC는 내보낸다고 한다. 현지 대통령실 출입기자 전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 취재단이요 라고 또 다른 사람이 이걸 물었습니다. 거기 댓글에서. 그러니까 네 저희 방송사 풀 취재단 영상에 잡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글 그대로 보면은 저희 방송사 저희 방송사 이 풀 취재단 영상에 잡힌 것은 MBC밖에 없습니다. KTV하고 MBC가 갔는데 이걸 찍은 사람은 MBC 박모 기자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올린 사람은 저희 방송사 풀 취재단 영상에 잡혔다. 바로 MBC에 잡혔다. 거기다가 본인이 저희라고 썼습니다. 저희라고. 그러니까 이 글을 올린 사람. 온라인에 글을 올린 사람이 MBC 인사인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9시 28분 새 글을 올리면서 기자들이 대통령실 비보도 요청을 받아줬다는 얘기가 있어서 열받아서 그냥 공개한다. 아마 이게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그게 뭐 바이든을 모욕했다. 이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야 그 보도하지 말아라. 그거는 국익에 도움되는 거 아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비보도를 요청했다.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들이 이 비보도 요청을 받아줬다. 그래서 열받아서 그냥 공개한다. 그러니까 이걸 보도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이 보도를 못하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부탁하니까 받아줬다. 그래서 열받아서 그냥 공개해버린다. 이 의도가 지금 온라인상에 미리 올린 것도 그렇고 이렇게 올린 거는 이건 청와대통령실에 보도 요청하는 것과 관계없이 온라인상에 미리 떼어놔 놓고 퍼뜨리기 위해서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그 보도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거 대비하기 전에 먼저 온라인에서 퍼뜨리가지고 이미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비보도 요청을 하거나 말거나 그런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먼저 온라인으로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찌라시 형식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에는 MBC 최초 보도 속의 자막과 거의 똑같은 글이 담겨있습니다. 단 하나 다른 대목은 MBC 자막 속은 바이든은 되어있는데 여기는 바이든이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돼갖고 지금 이 XS들 안 받아주면 그러면 국회에서 이 XS들이 이걸 성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쪽팔린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이 SNS 글을 올린 사람이 적었는데 MBC 자막과 똑같은 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고 전문가도 안 들린다는 이 글 분석하도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린다는 이 글을 그런데 이 MBC 자막과 똑같은 형태로 적은 걸 보면 지금 이 글을 올린 사람이 MBC 기자인 것 같다는 추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방송사 풀치대단 영상이 잡혔다. 유일하게 풀치대단 간 중에서 이 그림을 찍은 사람이 MBC 기자 그리고 이 SNS에 지금 글을 올려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이 저희 방송사 풀치대단 그리고 거기 바이든이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하는 그 내용의 영상이 나오는 MBC 영상에 나오는 자막하고 이 SNS에 글을 올린 이 사람의 글이 똑같다는 겁니다. 바이든은이든지 바이든이 이게 조사 하나만 다를 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관계자는 박홍건 원내대표 회의 발언은 MBC 보도가 아닌 SNS 동영상을 보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 측도 발언 논란은 오후 전 8시쯤 정치부 기자들이 이미 공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부 기자들이 공유해도 정치부 기자들이 깜짝 놀랐은 겁니다. MBC의 여기 화면에 들어있는 것을 박방송사에 다 보내주고 난 뒤에 박방송사가 들어보니까 황당한 용이 들어있거든요. 첫째는 대통령 발언이 잘 안 들을 거에다가 뒷부분에 쪽팔린다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보통 이런 이야기는 대통령의 발언은 명확한 맥락에다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걸 보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없는 데다가 그걸 보내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안에서도 기자들 사이도 갑론을박이 됐던 겁니다. 들린다 안 들린다 그거 다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9시 19분쯤 해당 영상은 반디캠이라고 해서 컴퓨터 화면에 녹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는 거기로 재찰령된 형식으로 엠바고가 해제된 20분 전에 엠바고 해제되기 전에 SNS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유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사가 방송을 하기 전에 지금 SNS에서 먼저 터뜨렸다는 겁니다. SNS에서 그런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터뜨린 사람이 MBC 기자가 아닐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저희 방송사 또 거기 나오는 건 MBC 나중에 방송한 자막과 똑같은 내용 그리고 이게 대통령실에서 비보도 요청을 하니까 비보도 요청을 받아줬단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받아서 터뜨린다 이렇게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보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누가 영상을 유포했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측할 뿐입니다. 다만 최초 유부자가 방송사 관계자라면 공적 보도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퍼뜨렸다는 점에서 큰 파문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 윤리 취재, 물론 이건 이와 이거는 공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될 방송사에서 이렇게 몰래 인터넷에 문제 띄워가지고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한미관계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은 성명을 냈습니다. 문제가 되는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영상 지지하는 과정에서 왜곡과 짜증이 없었다. 그러니까 취재 과정에서는 그런 거 없었죠. 그런데 취재 행위를 왜곡하고 엠바고 해제 이전에 영상이 유출된 경유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취재 기자, 카메라 기자들도 황당하죠. 엠바고 기자가 찍어서 와서 그걸 공유해가지고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들어있고 우선 이걸 방송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상황에서 먼저 SNS를 통해서 방송이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 취재단의 구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엠바고도 깨버렸고. 그러니까 이 진상 규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MBC와 더불어민주당이 유착되지 않았을까 의심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MBC 제3노조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MBC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그런데 본인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런데 이걸 온라인상에 옮긴 이 사람이 누군가. 가장 핵심적인 이 사람이 누군가. MBC 보도와 거의 유사한. 그리고 저희 방송사라는 용어로 쓴. 자 이런 걸 보면 누군가를 대강 진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은유착. 정치권과 언론이 유착해가지고 과거에 박근혜 탄핵했듯이 광우병 보도했듯이 그렇게 해서 또 MBC가 또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구나 하는 의혹. 의심을 받고 있는 정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